안녕하십니까. 오늘 법행사 4.1일 같은 2024년도 사무총장 박종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협정론회 기수별 회장 및 연합동론회장 합동이치임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참아! 모든 분들께 바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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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력, 교륙, 자, 모두 자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상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폐 전달은 김병희 이천시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유영선, 7경 동물회장, 박상복 7호 동물회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유영선, 지역발전주구, 2023년 12월 22일, 2022년 김경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박상복, 이한이호가 끝났습니다. 자,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계속해서 자아공사센터장 표창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천시장이시며, 재단고 및 이천시 자아공사센터 이사장이신 김병희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후명한 그룹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권 회장, 노성박 후병, 김영진 후병, 성찬법 회원계사랑 앞으로 나아주세요. 표창회, 자아공사유공, 이천시기 하나당 문회장, 고종권 2013년 12월 22일, 이천시기 자아공사센터 이사장, 김경희 표창회, 자아공사유공, 이천시기 하나당 문회장, 김영진 표창회, 자아공사유공, 이천시기 하나당 문회장, 고성범 표창회, 자아공사유공, 이천시기 하나당 문회장, 고성범 표창회, 자아공사유공, 이천시기 하나당 문회장, 성찬무원, 고성범 표창회, 자아공사유공, 이천시기 하나당 문회장, 성찬무원, 고성범 다음은 인천시 이후에 의자, 표창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인천시 이후에 김한식 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후명하는 분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식, 구교천, 이등상 표창자 지역발전주구 2021 동물의 곽현희 씨 2023년 12월 22일 2012회 의장 김하 씨 표창자 지역발전주구 2021 동물의 이근상 표창자 지역발전주구 2021 동물의 구교천 화성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이 있겠습니까? 전달은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치사관은 김일중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상, 김진권, 박창호 투자폐, 지역발전주공, 이천시간학동군의 이훈상 2023년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의장, 영동현 투자폐, 지역발전주공, 이천시간학동군의 이훈상 2023년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의장, 영동현 투자폐, 지역발전주공, 이천시간학동군의 이훈상 2021년 12월 20일 경기도의 성Л 형 캠시 자, 모르셋게 된다 여러분. 기점차량을 주겠습니다. 네, 기점차량 하십니까? 한 번 이쪽으로 들어가요. 한 번 이쪽으로 오세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이동이야, 조금만 더 왼쪽으로 이동.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이스별 회장 재직기념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은 오늘 인진식 7대 역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스별 회장 재직기념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직기념회 2017년동원회장 류현우선 회장 재직기념 2017년동원회장 김지은판 회장 재직기념 2017년동원회장 장동구 회장 재직기념 2017년동원회장 김진환 회장 재직기념 2017년동원회장 박상복 회장 재직기념 2017년동원회장 김상현 회장 재직기념 2017년동원회장 김일홍 회장 재직기념 2017년동원회장 김일홍 회장 재직기념 2018년동원회장 김일홍 회장 재직기념 2018년동원회장 김일홍 회장 재직기념 2018년동원회장 김일홍 회장 재직기념 2018년동원회장 김일홍 회장 재직기념 뛰어서 기수별 회장에서 이입차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70동무원 회장님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0동무원 이입회장 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0동무원 회장 70동무원 회장 70동무원 회장 70동무원 회장 patriot 감사합니까 칠사동분의 임회장 김재환입니다 오늘 2013년도 한 해 칠사동분의 발전을 위해 황금같은 시간을 기록하고 동물의 복도를 위해 접속해 주신 국경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해 직전 회장의 복구로 내년 한 해 칠사동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맡으시고 오늘 역할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럴쪼록 2024년도 각진여 한 해 푸른용의 기운으로 여러꺼번에 황금같은 동거와 함께 하시는 반해 되시길 기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2010 최현웅 회장 박상봉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칠사동분의 임회장 김태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연합동분에서 칠사동분에서 칠사동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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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우승만 하셨습니다 제가 취임 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승까지 해서 너무 우리 칠사동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워낙에 모두 고생하시는 우리 칠사동분과 여러분 모두 동문들 이 모든 행복을 내년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칠사동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칠사동분의 임회장 김성아입니다 23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안도 며칠째 친구들과 다들 좋은 추억 만들고 재밌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4년도 지임하는 우리 차중엽 신희 회장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오비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23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친구들리리 임회장 김혁입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소배 이세장님께서 그녀날에 저희 친구들리를 얇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 점수하고 고마움을 얻어서 먼저 감사의 기사들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작년 2만때 즈음 그 무대륜 친구들의 그런 많은 문화와 검수 속에 이성훈unden 제가 그 동네 대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제 ilah則 1할ative 시간에 Anh 15 시간 곰수 감회가 쉬웠고요 소중한 일으로 모으세요 멋진 분으로 함께하는 동행도 남을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신 저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지휘가 될 수 있게끔 큰 박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꿈 동물회장 안우수입니다. 저희 노래는 책단 언론인데요. 우리 선배님들 애기사람과 저희 팔꿈 동물원이 거대주신게 잘 책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아무런 친구들 덕분에 올해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내일에도 저희 동물 찍는게 좋은 추억 만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념회 2023년도 재직기념 30일 대회장 고종거 2023년 12월 20일 2021년 동물회 혜왕 위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욕심한지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도영계에다가 예장돈을 써왔는데 다 풀어볼 것 같고 제가 1년 동안 배워온 것을 바탕으로 빛버름으로 삼아서 제가 연합 동물회의 2010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연합 동물 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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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동문회장 정혁호, 7동문회장 차중현, 7동문회장 김진호, 8동문회장 노선거, 두로, 팩소달과 팩기소들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임기념에 2천시 7동문회장 김웅구 회장 추임기념, 2천시 7동문회장 김정환 회장 추임기념, 2천시 7동문회장 김정환 회장 추임기념, 2천시 7동문회장 신병석 회장 추임기념, 2천시 7동문회장 오광판 회장 추임기념, 2천시 7동문회장 정혁호 회장 추임기념, 2천시 7동문회장 차중혁 회장 추임기념, 2천시 7동문회장 김진호 회장 추임기념, 2천시 8동문회장 노선거 회장 추임기념, 자, 다같이 사진 촬영이 됐습니다. 추임회장님들 한 칸만 내려오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어서 이정현 회장에게 추임기념회와 회기전단이 있겠습니다. 회전단은 오종호 이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다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임기념회, 2024년도 추임기념, 30위대 회장 이종판, 2023년 12월 20일, 2017년 11번 번의 회원일도,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화이팅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이팅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이팅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이팅 전달이 되겠습니다. 저는 2016년 동료를 엄청 사랑합니다. 역대장에서는 하나 나고요. 우리 2016 연락 동료들은 사랑합니다. 또 와주신 팀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을 가겠습니다. 김종인 2016년 동료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016년 동료들에 당연히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일 동료들입니다. 이 청와동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모아야 한 번 저희의 친구들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상 전문 주기의 장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자의 책상 전문 동료들과 저희의 장롱호의 장훈 교수님. 전자의 책상 전문 교수님. 저희 장롱호의 장훈 교수님. 최선을 다해서 하셨듯이 그 모습을 매력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저 또한 내년에 저희 7.3 동료들과 대강 단합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보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4 동료들의 취임회장 신경성입니다. 전자의 책상 전문 교수님. 그리고 2.3 개의 장훈 교수님. 저희 루키의 장훈 교수님. 그리고 2.4중 교수님. 그리고 2.4중 교수님. 그리고 2.4중 교수님. 그리고 2.4중 교수님. 한 해 동안 실력붕물을 위해서 우리 생장님이 앞서주신 우리의 이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력은 그 소통과 화학으로 접속시자라는 슬로건 안에 우리 동문은 정말 단결되고 솔직히 있는 우리 동문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연합붕물회를 위해서 더욱 힘껏 최선을 다해 보시며 우리 실력붕물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침천동놀회 회장 최종인 회장 찬용입니다. 침천동놀회도 올 한 해 돈을 잊지 못지않게 한 번 드려왔습니다. 우리 무섭같은 우정범 공원장을 배출했고 또 자선과자이나 아이스버그 챌린지 같은 이런 트리터들을 이렇게든지 박성완 회장님을 핀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우리 침묵을 위한 국민들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년에는 앞으로는 우리 미소년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더 높은 가치를 확실할 수 있도록 우리 실시동놀회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진영 최종의 지임하는 7부 회장 김진영입니다. 경상화에 속한 날씨의 여러가지 분의 이친직을 위해서 어느 분선으로 봐주시는 뇌이라고 되겠다. 감사 드립니다. 23년도 이임하신 모준범 회장님의 이 각 이수회생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추임하시는 이종영 회장님 저희 추임하는 회장님이 도필하는 멸심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지 여덕분문에 곧 희망 팔벙분문에 지배자 노석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팔벙분문에 이정으로 내년에 후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벙분문에 황재현 팔벙분문에 대치 영차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조성석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콜박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지 입장 고생하신 오종봉 회장님께 취임하는 이정으로는 회장님께서 작은 성분을 증정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하꽃타바를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위험하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ahana 신수 mond lavor interessante 해주세요 신나 편안ач 최장 홍대표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범 회장님께서 이정용 취임 회장님에게 팬츠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의 팬츠는 충분한 돈짜리의 팬츠입니다. 이어서 홍대표 상임위원장님에게 팬츠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은 아프다니한 팬츠가 많은 돈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소원은 아프다니한 팬츠가 많아요. 공연장은 아프다니한 팬츠의 팬츠가 많아요. 공연장은 아프다니한 팬츠가 많아요. 다음은 흐르는 패널라의 대변대로 대명 대방의 2023년도를 이끌어갈 이종현 취임회장의 취임자가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보고 계신 분들께 현장으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연휴 추운 날씨 중에 많은 연락봉은 회원대가 역대 회장님, 2010년에 애써주시는 김경희 시장님, 시의회 김하식 회장님, 시의회 김하식 회장님, 시의회 김하식 회장님과 내년에 결혼해 정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의견을 보러 계십니다. 이와 같이 끝나는 자리에 취임하게 된 2010년에 30일 대 취임 회장 이종현입니다. 다시 한 번 청순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오늘 회장님께 이끌어 주신 이천시 연합북문회 31대장 오정훈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수 한 번 보낸 힘써 직접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시간이 되어 이어가도 잘못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각사회와 연합북문회 회원의 결합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천시 연합북문회 회원들과 함께 많이 바랍니다. 첫째 연합북문회 회원들 간의 소통과 교육을 교육과 활발한 이천시 연합북문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육으로 발전과 상승을 공부할 수 있는 이천시의 대표 단체로 우동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연합북문회의 단합된 단결력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표 동사단체로 한층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장북부에서 이루어진 이천시 연합북문회의 이천시 연합북문회의 단합을 잘 기념하도록 지겨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내년도 저를 믿고 흔쾌히 자유롭게 따라해 주실 민원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0원으로 한 해 전부 다 고생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같은 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한 해 가지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역사 진사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외쳐주실까요? 이종현 회장님이 연합북문회 하면 파이팅! 운우현 회장님이 연합북문회 할 수 있을까요? 어우 다시 한 번 해요? 운우현 회장님이 연합북문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연합북문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참시간 이렇게 연구 시기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천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해마다 각각 운동을 하던 이 진심을 오늘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도 훌륭하고 또 그거를 수용해 주신 우리 기술별을 태양별로 너무너무 올라가십니다. 제가 자녀별로 그리고 이 자녀별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전도 가져왔고요. 이 윗밭한 일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감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각 기습을 이끌어 두신 우리 회장님들을 도움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4년에 또 기습을 이끌어 두신 우리 회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입니다. 기대가 풉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넘었습니다. 오늘 잘 안 넘었는데 새해에는 청년회의 명소 복진이라고 합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 다 복진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끝까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공방위에 행동하는 연령을 위해 XG는 이천시 김하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G의 회장님 그리고 12대 역대 회장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역대 회장님 그들께서 잘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과신로 회장님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에 와서 더 느끼고 함께 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습 회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하는 우리 이정현 회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오가 혼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박 기숙 회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들은 하나로가 진짜 더 크게 2020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회장님 어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동의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